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빨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진짜를 찾아라 라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게임을 하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은강 전도사님과 이신우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와 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아들아 어서 돌아오려 네 이 시대의 아버지 말 잘 듣는 첫째 김은강 전도사입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 시대에 돌아온 탕자 말 안 듣는 둘째 아들 이신우 전도사입니다 네 와 우리 두 분 전도사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가짜들이고요 저희가 진짜 가짜를 찾아라 게임을 하려고 해요 그러기에 먼저 게임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앞에 보면 두 개의 접시가 있는데 두 개의 접시 안에는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이 들어있어요 이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두 분의 전도사님께서 가위바위롤을 해주셔서 선택해주신 후에 아주 맛있게 끝까지 드셔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와 네 그러셔서 이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가짜를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가짜를 고르셔도 진짜인 것처럼 그냥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아 가짜도 진짜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나요 네 돌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지 않으세요? 뭐가 있지 않나요? 뭐 있나요? 뭐 있나요? 혹시 가짜 음식 나와도 진짜처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요새 연기에 물이 올라가지고 뭐 어떤 가짜가 있어도 그냥 한 방에 연기로 다 커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두 분 다 아주 비장한 다짐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와 가짜 음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게임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진짜를 찾아라 진짜라 같이 해주세요 아 네 무만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 기관에 뭐 하나 맞출까요? 그러죠 그럼 그냥 이렇게 진 진단면이요? 진짜라 찾아라 좋아요 하나 둘 셋 우리 그러면 게임 이름 한번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라 네 찾아라 아 가위바위보 아 우리 은광전두사님 이기셨으니까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저 고르면 되나요? 아 그런다고 들려요? 수박이에요 수박 전두사님은 뭐가 진짠 것 같으세요? 전사님도 모르시죠? 저도 정말 몰라요. 근데 제가 특별히 우리 은강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음식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왼쪽? 네. 그럼 저 오른쪽 가겠습니다. 그럼 시은이 온사님 자연스럽게 전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하면 까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왜 이렇게 커요? 네. 오이가 농사가 잘 지어서 유기농이네. 유기농이야. 맛있겠다. 제 거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오 이 향 나요. 오 좋아요. 네. 먹으면 되나요? 네. 우리 두 분 전사님께서 음식을 뽑으셨는데 맛있게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셔주세요. 정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좀 싱싱하네요. 네네. 진짜 먹어요? 네. 진짜 드셔야돼요. 아주 맛있어요. 고문맛나요. 우리가 질기네. 말린 건가? 네.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드셔주고 계시는 거 같아서 어떤 게 진짜 오인지 가짜 오인지 우리 친구들 굵은이 안 갈 거 같은데요. 야 이야 안 해도 초록색이에요. 네.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와 신선해. 어머 유기농이에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친구들 음식 드시고 있는 거 보이죠? 어떤 오이가 진짜 오이일까요? 우리 그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신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가실까요? 네. 두 번째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도사님께서 다시 한번 갈갈 보러 짜주시고요. 네. 고르면 되나요? 네. 바위. 바위 바위 보. 와. 그분에는 신우 전도사님이 이기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전도사님께서 진짜 음식을 찾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고 탈퇴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있었던 게 진짜 오이였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듯하지만 한 번 더 요기 이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안 오세요? 아, 그럼요 바꾸기 잔스 있어요 아니, 아니요, 이거예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군 전도사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각자 뚜껑을 열어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니, 왜 없죠? 아니, 왜 없죠? 맛있는 방이 떨어졌어요 김이 나요, 빵에서 갓 만들었나 봐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보시면, 보이시죠?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요 옆에 있어도 빵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보이나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진짜 빵을 드시고 계실까요? 조금 더 드실 때까지 지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진짜와 가짜 음식을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우리 그럼 한 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빵을 드신 전도사님은 바로 바로 은강 전도사님이예요 네, 오늘 우리가 진짜를 찾아라! 게임을 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 진짜 가짜 음식 드셔본 호남이 어떠신지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게 굉장히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할 수 없어서 긴장감이 넘치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가짜 오이를 고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비록 가짜 오이를 골랐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절의 삶은 진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고요 가짜 오이 고른 김에 오이로 2행시 한 번 가겠습니다 운 띄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운 한번 띄어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운 한번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이를 먹었더니 아, 네 네 이 이빨에 꼈다 죄송합니다 네, 바로 우리 신우정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진짜 오이를 먹었으니까 제가 이제 오이 2행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거였거든요, 이게 아, 네 네 운 띄어주시죠 운 띄어주시죠 운 띄어드릴게요 네 운 띄어드릴게요 오! 오직 예수님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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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친구들 진짜를 찾아라 게임 재밌게 봤나요? 다음에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들과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진짜 가짜를 찾아라 재밌게 봤나요? 네, 전도사님이 여기 두 개의 꽃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진짜 꽃이 있고 가짜 꽃이 있는데요 진짜 꽃과 가짜 꽃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꽃은요 진짜 꽃은요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나지만요 가짜 꽃은요 향기를 맡으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 진짜 꽃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전도사님들이 게임하는 거 잘 봤죠?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름으로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갖고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때 바벨론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거든요 이 왕은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잡아올 때 바벨론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 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궁으로 이렇게 데려오라고 자신의 부하인 신하인 황관장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친구들, 이 왕이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았냐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몸도 흠이 없고 몸짱, 그리고 얼굴도 진짜 잘생겨야 돼요 얼짱,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왕을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스펙도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오라고 황관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세뇌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바벨론 왕만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략을 갖고 있었어요 친구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 문화를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왕에게 받은 한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왜냐면요 레이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주신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놓으셨는데 왕이 주는 음식은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왕에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수를 삼겠다는 그 마음을 정하여서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영상 자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친구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나요?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친구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나중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 먹거든요 그런데 다른 바벨론 사람들은요 왕이 준 음식 정말 좋은 음식 고기, 와인, 포도주 이런 거를 엄청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얼굴에서 빛이 났냐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학문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한테는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친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명의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요 다니엘과 이름이 같은 다니엘기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다니엘기 선교사님이요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선교사님한테 특별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학교에서는 학생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동생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모든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일본어 예배까지 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 선교사님이 공부를 잘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채용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F를 받았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약속 드린 것처럼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 국제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정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다니엘 다니엘 교성교사님도 이걸 본받아서 학교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수많은 우상이 있는 일본 땅 800만이 넘는 일본 땅에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신이 인형처럼 때리고 괴롭힌 여동생 못 사게 굴고 협박하기를 일쑤 삼고 했던 여동생한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여동생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이렇게 결심했어요 친구들 이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왜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으로 삼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진짜 그리스도니였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마음의 우선순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왜냐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니까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들을 반복해서 지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구원님께 구원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동행한 것을요 일개 기록하고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필사를 하고 말씀을 목상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정하여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어린이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마음을 정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어린이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함께 말씀할 암송은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국 모든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전지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깜짝미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royal it disease 미션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는데 너무나도 잘했어요 이번 주 깜짝 미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미션은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음식을 거절하였는데 우리도 진짜 그리소인으로써 믿음의 결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4 용지에 나는 진짜 그리소인으로써 가로를 하겠습니다 또는 가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의 다짐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결심의 내용을 써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4월 3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션을 수행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맛있는 간식을 바꿔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에 쏟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믿음의 결심의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난 줄 알았지? 지금부터 꿀잼 영상이 시작됩니다 렛츠고! 자 마지막 실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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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했어 사자 한번 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네 자 가십시오 자 이제 틀리지 마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인으로 예 그리스인 손을 찔러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차라리? 괜찮겠어요? 저세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자리 바뀌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갑시다 자 끝내자 끝납시다 네 그리스인 가시고 마지막 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모두 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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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인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네 아 이거 왜 안되지? 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화이팅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트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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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뿅뿅